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제가 2015년도에 포스팅했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기가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포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은 눈물을 사랑한다 바닥에 가시가 깔려 있어도 양탄자가 깔려 있는 방처럼 아늑할 때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다시 일어서서 오를 수가 있어 좋다 실패한 상황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실패한 시험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그곳에 주저앉지 말아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흘린 눈물만큼 인생의 깊이를 안다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다 제가 감사 스마일도 상당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저도 잘 이겨냈고요 이런 글을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린 이유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실패한 사랑 때문이라든지 실패한 사업 또 여러 가지 실패한 시험 때문에 인생에서 눈물을 흘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다시 시작하시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경기신문의 고태현 기자님께서 11개 철도망 시대 고향시 교통지도가 확 바뀐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4동 8달 고향시가 7개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확정됐고요 GTX-A 노선, 킨텍스역, 대곡역, 창흥역까지 정거장이 확보됐으면서 서해선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고 교해선도 운행이 재개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TX-A, 빨간색 선이 GTX-A 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산선, 일산선 같은 경우 3호선 연장선이고요 그리고 서해선,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대곡에서 일산까지 또 다시 연장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인천 2호선도 지금 신설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향은평선은 지금 세절에서 고향시청역까지 계획되어 있으면서 신분당선도 아직까지 예타 재신청이 들어가서 용산에서 삼촌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선도 추가 검토 사업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11번 통일로선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제가 2020년도에 테라비아트 분양할 때 제가 신혼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이야기 드렸더니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신혼력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선 같은 경우에도 단선 전철을 추가 검토 사업이었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빠르면 2024년에 교통을 지금 앞두고 내년부터 지금 예산 반영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장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신설역인데 이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신설 철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고양시의 교통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고요 오랜 정체를 딛었던 철도교통망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확장된 교통망은 내년 출범하는 고향특내신은 물론 자족도시를 위한 대형 사업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고양시가 6개 노선 신설과 5개 노선 연장 그리고 개선 협의를 해가지고 총 11개 철도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출퇴근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 물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찾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7개 노선 반영돼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GTX-A 정거장이 추가적으로 창릉역까지 한계소가 더 확보가 돼서 총 3개소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고향시 같이 이렇게 3개 정거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계 내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용인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는 다 한 곳밖에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같은 경우도 정거장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파급이 상당히 크고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조립검토선은 정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교회선도 지금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GTX-A 노선 봉사화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킨텍스라든지 대곡 특히 창릉까지 정거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GTX-A 노선은 2024년에서 2025년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GTX-A 정거장 주변으로 해서 내 집만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선 한강 하자터널이 착공이 잘 돼서 2023년 1월에 개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곧 개통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서해선 관련해서 지금 대곡 소사서뿐만 아니라 대곡에서 일산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에 개통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2023년 1월에 개통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일산역까지 연장해서 저는 운정역까지도 조심스럽게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고양시 천지개벽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요소가 2023년에 개통되는 대곡 소사선, 서해선의 개통 때문에 일산이 한 단계 더 천지개벽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에 아시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교회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부 설계에 착수했고요 의정부까지 32.1km의 철도 노선인데 이게 또 대곡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출하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벽재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 아마 재개통을 목표로 지금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도 몰랐었던 상황인데요 경의선 급행열차가 일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통 12년 만에 탄현역 정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선 대책에서 경의선 열차도 4량에서 8량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교통 혼잡구간 개선 노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고양시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고양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철도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상당히 늘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수원 강명관 고속도로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광명 서울관 고속도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에서 서울관 고속도로가 이제 그 마지막 서울 종점 되는 게 이제 방화대결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아질 것 같고요 월드컵 대결을 또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자유로라든지 또 광명북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마두라든지 백석 지역 통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로하고 제2자유를 연결하는 백석IC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 행주산성 먹거리촌 일대에서 행주로하고 제2자유를 있는 IC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로써 주간선 도로라든지 통행량 분산과 교통체증 해소 효과가 계속적으로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상대적으로 버스 노선이 적은 대화부터 이제 고양시 삼성에 있는 신혼동까지 연결하는 동서연결노선도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고양 누리버스 6개 노선을 운영으로 장항 1동부터 부산동 고봉동 내위동 오금동 등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감사스마일TV에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상담도 신청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그마한 이벤트를 하나 제가 할 건데요 구독자 감사스마일TV 3천명 돌파 될 경우에 3천명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는 제가 5천명까지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께 뭔가를 갖다가 혜택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3천명 구독자 이벤트 선물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3천명 구독자 이벤트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3천명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좋은 선물이 될지 아니면 또 좋은 개인한테 맞춤형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듯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내년에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신문당 서구 연장이 예타가 내년에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가시화되어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장 빨리 가시화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서해선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되면서 2023년 1월에 개통에 맞춰가지고 가장 빨리 지금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을 게 이제 대국 소사선, 서해선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GTX-A 지금 빠르면 2024년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인데 지금 공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GTX-A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고향 은평선에 이제 직결 연결되는 거 평면 환승이 아니라 서부선과 직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도 기다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인천 2호선 연장이라든지 대장 홍대선 그리고 일산선 연장까지도 지금 내년에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통일내선이 삼성에서 금촌 구간인데 아마 삼성역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신원역으로 해가지고 연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내년에 고향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고향시가 특례시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덕양구가 덕양 남구 북구로 분구가 될 것 같은데 덕양구 분구 관련해서도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지방자치자치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빨리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향시청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시청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느냐 그렇게 또 약간 반대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시청이 아닙니다 고향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광역시급의 특례시라는 게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광역시급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시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그걸 또 여쭤보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에 고향시가 특례시가 되면 어떤 어떠한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고 또 내일 또 일요일인데 감자스마일은 토요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하루 쉬는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도 주말 재충전 잘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또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개인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하루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